대회를 축하를 하시는 이익재 장윤섭입니다. 교회 장윤 선석해주셨습니다. 부산 태포 청춘노인대학장은 참여해주셨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잘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 누가 보신 방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참 훌륭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세일을 간단히 마시겠습니다. 각양각색의 색깔 옷과 나무의 나라의 모자, 다양한 도구 등에서 전국 예술제로 모아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준비하시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이익재 지회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축사를 짧게 빨리 시작하겠죠. 네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익재 지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들 또 네 군대 우리 노인대학장님들 진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얀 모자도 주신 파란 모자 때 옷들 입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우리 평택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우리 노인대학생들이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나 펜성이죠? 네 펜성 박수 그리고 오늘 시상 노래 부분은 대상은 몇분들이니까요? 짐수아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뭐 요즘은 노래들 다 잘하시니까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같은 노래라도 감정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기분같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점수 차이가 좀 있겠죠? 여러분의 열량을 박수와 함께 지장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신 바랍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왜 무언지 하늘 오주로 사랑이 너무 멀어 enemy 내 마음을 불러 하나 아 아